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이번 주는 분위기 환기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죠.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심볼입니다. 심볼 문서를 보시면 사실 심볼은 정말 기능 명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ECMAScript 2015에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선언은 그냥 이렇게 함수 호출하듯 써주면 되고요. 매개변수로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symbol.for라는 함수를 통해서도 심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볼은 이렇게 설명만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디다 쓸지 확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볼 기능을 처음 봤을 때 저도 그랬는데요. 얼핏 보면 그냥 문자열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심볼이라고 따로 만들어 써야 될까? 뭐 그런 거죠. 가끔 프로그래밍 요소들을 보면 기능 명세에만 보면 바로 와닿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이게 있는 건지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디에 쓰라는 건지 목적을 알아보는 걸 기능 이해보다 먼저 시도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etObjec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반환을 하는데 hello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world라고 변수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심볼입니다. 웹에서 이 함수를 부르면 저 두 값이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반환을 하겠죠. hello라는 킷값은 웹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심볼로 선언한 월드는 어떨까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볼은 이렇게 필드를 객체 내부에 숨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개수를 세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카운터.js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인덱스.js에서 불러다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카운터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add함수를 불러서 숫자를 더하고 get함수를 불러서 카운터 숫자 값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그 카운터 숫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심볼을 사용했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뭐 이겁니다. 심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덱스.js 파일에서 카운터 인스턴스를 선언을 하고 add함수 대신에 임의로 카운터 값을 변경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심볼을 사용을 했고 그 심볼 값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외부에서 이 카운터 값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을 하면 작정하고 이 심볼에 접근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런 시스템적인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코드 가독성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의 카운터 클래스 코드 내부의 카운터 심볼 필드는 누가 봐도 외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private 필드로 선언을 하려고 했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죠. 심볼을 이렇게 적절하게만 사용을 한다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한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필드를 그냥 문자율이 아니라 이렇게 심볼로 선언을 한다면 이건 private 필드야 라고 코드를 읽는 프로그래머에게 직관적으로 바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프로그래머 언어에서는 보통 이런 목적으로 private 키워드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innum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심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볼은 단순히 프로그래머 코드 가독성을 좋게 해주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일 수는 있긴 하지만 좀 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 내부 필드는 기본적으로는 모두 전체 공개입니다. 퍼블릭이죠. 그 말은 누구든 내부 함수, 값을 덮어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드를 잠깐 한번 보시죠. 아까 동일한 카운터 클래스인데 심볼 대신에 그냥 카운트라는 문자열기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라이브러리로 외부에 배포를 한번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다른 어떤 프로그래머가 이 카운터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을 통해서요. 라이브러리로 받아서 쓰는 거니까 보통 내부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굳이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프로그래머는 자연스럽게 내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면서 이름을 카운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고 돌려보는데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네요. 딱히 로직상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제대로 동작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카운트 클래스에 있던 숫자값 카운트 필드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단순한 코드라면 피해가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라이브러리 규모가 상당히 커가지고 내부에 멤버 변수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상속 받아서 코드를 좀 작성을 하다 보면은 어쩌다 하나쯤 겹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볼을 이용해서 내부 변수를 선언했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같은 문자열처럼 킥값을 우연히 중복되게 쓸 일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마음껏 상속 받아서 아무거나 내부에 넣고 써도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작은 규모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심볼의 필요성이 크게 과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뭐 코드 자체가 한눈에 구조가 잘 들어와서 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 명확한 건 심볼을 통해서 해당 변수에 추가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기능적인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킥값이 겹쳐서 꼬이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 외부 공개용으로 램피엠 라이브러리를 하나 직접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렇지 않아도 변수 이름 짓는 데 고민할 게 많은데 외부에서 어떻게 쓸지도 동시에 고민을 해서 피해야 한다면 정말 번거로울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편합니다. 예전에는 변수 이름 짓다가 실수로 라이브러리 내부 필드를 덮어버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요. 이 심볼을 사용한다면 뭐 덮으려고 일부러 막 작정하고 나서지 않는 이상 뭐 이름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볼 선언할 때 이렇게 변수 A처럼 매개변수 없이 생성을 하기도 하고 B처럼 문자열을 넣어서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문자열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좀 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건 그냥 코드 주석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버깅할 때 참고하기 편하라고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기능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콘솔 찍었을 때 편하게 보기 위한 용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매개변수 같은 거 없이 변수 A처럼 심볼 함수만 부르는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심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네레이터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덕분에 주제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심볼을 좀 더 친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